멈추거라. 모른 척 하거라.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 긴 말은 그때. 또 책을 찾으러 온 게. 또 책을 찾으러 온 게. 저 놈 잡아라. 저 놈 잡아라. 저 놈 잡아라. 이거 놓으라고. 왜 이래. 못난 이거 놓지 못해. 세자의 운명이 적힌 귀신의 설을 잊지 마세요. 붕자 배도 우자 향검. 곧 세자의 벗이 세자의 등에 칼을 겨눌 것입니다. 마마. 병조정랑 들었사옵니다. 동궁전의 내강 고순돌은 개성 부인의 딸 민재입니다. 들라하게. 어서 오세요 정랑. 저 놈 잡아라. 쌍생이 맞잖아. 너도 알고 있었어. 너 벽천 출신이지. 그렇지? 꼭. 제발 그만하라고. 너도 한패임이 틀림없어. 정확히 알아야 해. 정확히 해서도 아셔야 해. 닥쳐. 아니야. 아니라고. 너 안 아빠야. 너도 한파야. 너는 한파야. 당신은 내가ixon의 성과 안아이. 나를 없게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. 내가 당신을 옛날로 속도로 사과를emska.